자 언니 여기 소위 분식 오셨습니다. 떡볶이 떡 다 썰어놨습니다. 다음주에 이제 볶아가지고 한 접시 나옵니다. 이거 크기를 손으로 한번 올려주세요. 네 요만합니다. 그 다음에 군만두, 만두, 시겨놨습니다. 그 다음에 시금치 먹고 있습니다. 자 김밥을 마시고 계십니다. 소위 분식. 다음주에 싹싹 썰어서 한 접시 나옵니다. 자 개봉박두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힘든다. 선생님들 비밀 맞힌 것 같습니다. 나도 힘들어. 애기도 닫아야 돼.